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번 오늘 10번째 강의 인데요 제 강의를 계속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강의는 완전히 어떤 사주 이론을 얘기한 강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공부에만 한정된 그런 강의도 아닙니다 제가 사주를 공부해서 그 이론을 학생들의 어떤 진로 또는 학습, 성적 이런 것을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뭔가 미래의 어떤 발전, 자신의 앞날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상담을 시작을 했고 그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유튜브가 내용이 괜찮으시면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어떤 사주 이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점수 향상만을 또 위한 강의도 아닙니다 넓게 보면 교육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의 경험을 학부모님과 또는 선생님 또는 일반인들과 교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열 번째 강의가 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생들과 관련된 그런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청소 시간이었는데요 두 학생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왔느냐고 하니까 선생님이 사주를 잘 본다고 해서 사주를 보러 왔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 사주 봐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안 봐준다 심리상담 해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심리상담을 해주지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심리상담을 해달라고 하대요 그래서 두 학생의 그러니까 청소 시간이 20분인데요 청소 시간 시작하고 한 5분 뒤에 왔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사이에 두 명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을 복도에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현직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핸드폰으로 학생의 생년어 그러니까 신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연월일을 입력을 했더니 사주가 연월일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제가 학생과 상담 복도에서 상담한 내용인데 앞에 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상담을 하겠습니다 사주가 머리가 좁은 편인데 일단 공부는 머리를 쓰려고 하는 편이구만 그렇지 그래 머리를 쓰는 에너지는 수학 음 그러니까 뭐 답이 2분의 1이 나왔는데 정답이 3분의 1이면 왜 3분의 1이 안 나왔지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그런 에너지는 있네 그리고 영어도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글자로 봐서 그런데 국어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 난 집에서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듣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이 이제 어떤 너에게 어떤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너가 자식이니까 이런저런 부탁을 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 말을 그냥 너가 잘 안 듣고 무시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음 부모님이 어디 밖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셨을 때 엄마 오셨어요? 아빠 오셨어요?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셨나 보네 왔어요? 뭐 이런 식 또는 뭐 엄마 아빠가 어떤 말씀을 너에게 했을 때 공손하게 얘기한다면 예 알았어요 엄마 예 알았어요 아빠 이렇게 얘기할 텐데 너는 그런 식이 아니잖아 예?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아니 엊그제 얘기했는데 아빠 엄마 왜 또 얘기해요 알았어요? 그건 해요? 너는 그런 식이잖아 공손하게 알았습니다 엄마 또는 아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뭔가 좀 상대방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의견을 받아들인다거나 수용하거나 이런 의념이 좀 작잖아 학교에서도 아마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너가 그냥 스펀지같이 강의를 받아들이거나 그것은 좀 아닐 것 같아 왜냐하면 너는 머리를 믿잖아 머리를 믿고 선생님이 강의해도 그냥 선생님이니까 그러시겠지 뭐 이런 이런 태도를 보일 것 같아 그런다고? 그럼 안되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는 남은 자식들은 굉장히 부모님이 이런저런 말씀하면 잘 받아듣고 얘 얘 이렇게 공손하게 대하는데 왜 우리 아들은 그런지 부모님에게 어떤 불만이 있어도 그렇지? 라고 좀 아들에게 섭섭하게 생각할 것 같아 너가 엄마 아빠라고 생각해봐 너 자식이 그런 놈은 어때? 너도 마찬가지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가 엄마 아빠한테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건 너의 에너지야 너가 가지고 태어난 에너지라고 그럼 어떻게 계속 앞으로 그렇게 살 거야? 아니면 좀 개선할 거야? 개선한다고? 그거 쉽진 않지 너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알았어 알았다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국어 점수를 향상시키려면 바로 그런 태도를 바꿔야 돼 그런 태도를 너가 계속 간직하면 국어 성지가 안 나와 왜냐하면 너는 그냥 너 마음대로 하잖아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떤 국어 문제를 출제했을 때 요즘 쓰는 말로는 출제자의 의견을 완전 무시하잖아 너네를 쓰는 말로 아주 개 무시하잖아 웃지마 그렇잖아 너가 지금 현재 아니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출제했으면 왜 이 문제를 출제했는지 너가 그 출제하는 선생님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너는 네 생각만 하잖아 그러니까 국어 성적이 안 나오지 네가 몰라서 국어 성적이 안 나온 게 아니라 내가 판단을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너 마음이 가는 곳으로 답변을 해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국어 성적에 어려움이 있는 거지 그렇지 이제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만약에 오늘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노력을 해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는 개선될 수 있지 노력을 해가지고 만약에 국어 점수가 향상된다 그럼 바로 선생님한테 와야 돼 어? 어? 지금까지는 그 학생과 국어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모님 말씀을 잘 경청해봐 그러면 국어 성적이 향상될 거야 이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성적이 향상이 된다 너무 당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국어 과목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학점 강의에서 국어를 잘하는 비결이 뭘까 에 대해서 강의를 올렸습니다 국어는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국어는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치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관이 개입되거나 또는 객관이 개입되거나 그렇게 되겠죠 이 학생의 사주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병술련 정유월 을사일 신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사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공부 잘하거나 머리 좋은 사주 구조를 계속 얘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죠 일단 을사 간지가 보입니다 을사도 물론 이 학전에 제가 소개할 때 신미라든지 신묘 신혜 뭐 이런 간지와 더불어서 이걸 반대로 해보면 을목과 사유축 을사 을류 을축 이런 간지도 그러죠 그러니까 겁살 제살 천살 이런 간지 구조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겁살 공통적인 내용은 겁살 제살 천살 이게 공통적인 내용인데 약간 또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신미 신묘 신혜 이것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건 외국어와 연관이 되는데요 또 다음 시간에 그거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을사 간지가 있어서 일단 두뇌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 잘하는 사주 중에 대체적으로 연지를 기준으로 해서 겁제 천살이 사주에 있는지 이거를 확인해 봤는데 대부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런 특별한 어떤 사주 구조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 이 사주를 보면 술련이기 때문에 인호 술 삼합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해자 축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연월일에는 겁제 천살이 없습니다 그러나 을사 간지가 그거를 대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성향으로 보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을목을 기준으로 해서 을정 또는 을목을 기준으로 해서 을사 이런 간지가 국리 에너지에 해당이 됐죠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를 국리 한다 자기 에너지를 에너지를 준다 이 말이죠 자기 에너지를 받는 에너지가 아니라 자기 에너지를 준다 준다 라고 하는 말은 국리 한다 그래서 이리저리 머리를 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주 구성으로 보면 어떤 교과를 나름 잘할 수 있는 성향이 보일까요 국리 하는 에너지 뭔가 머리를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풀어보고 그런 에너지가 국리 인데요 그렇다면 일단 수학교과의 성취가 좋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을사간지가 성징하는 게 나름 머리가 있다 그리고 급제천사는 주로 외국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학 영어는 대체적으로 잘 나온 편이다 지금 1학년들은 아직 모의고사를 안 출었기 때문에 중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수학하고 영어는 중학교 그러니까 월말고사 정도 되겠죠 에서 8-90점대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국어점수가 가장 떨어진다 이렇게 본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주에서 왜 국어성적이 부진할까를 생각해 보면 특성이 일단 보이죠 첫째로 어떤 특성이 보이냐 하면 연월일에 소기가 전혀 없습니다 특성으로 보면 연월일에 소기가 전혀 없다 이거죠 소기가 전혀 없으면 일단 이해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문을 여러 번 읽는다 하거나 그죠 한번 읽어가지고 내용이 파악이 안되면 질문을 여러 번 읽어야 되죠 그래서 수기가 부족하면 아무래도 이해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집중하는 에너지와 국내하는 에너지 또 머리 좋은 간지가 있으면 수학 영어는 나름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국어 경우에 있어서는 지문이 길고 물론 한글로 돼있다 하더라도 긴 지문을 빨리 이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더구나 오늘 주제와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이사주 구조에서는 수기가 부족한데요 을목을 을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을목이 성장하려면 수기가 필요하죠 물론 이사주에서는 수기가 부족해서 보통 학생과 마찬가지로 이해력이 부족하다 이런 면이 당연히 있고요 두 번째는 을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기의 기운은 말하자면 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이 학생은 그런 에너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목을 기준으로 해서 소용 능력이 부족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어에서 지문이 있을 때 지문을 이해하는 방법이 완전히 자기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강의했던 내용하고 비슷하죠 지문을 자기가 이해하면서 지문 속에서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구하는 답이 정답이 되는 결론적으로 그게 오답이 되죠 그래서 수기가 부족하니까 이해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을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기가 부족하니까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 나무 말도 잘 듣지 않고 당연히 부모님 말씀도 안 듣는 걸로 보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그냥 귀에 들어오지 않죠 이런 학생들은 머리를 믿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서도 직접 참여도는 아주 낮을 수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그 수업시간에 선생님 강의를 안 들어도 자기가 머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거를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주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주는 병자 가보 이모 병자는 가보 가보 이모 일 신은 잘 모릅니다 이 사주 구조를 보면 지금 제가 강의에서 소개하는 사주는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국어영어 수학에서 한 과목이라도 1등급을 맞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사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공부 에너지가 적은 그런 기운이라면 1등급 아니어도 이제 중간 성적이라거나 그런 학생들을 소개할 텐데요 당분간은 한 과목이라도 1등급을 맞은 학생들의 사주 구조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부 에너지가 얼마나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연지 자수를 기준으로 신자진 삼합을 적용하면 오 병 이런 구조가 역시 겹재천을 이루기 때문에 머리가 일단 좋다 그런데 지금 오 병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잿살이 두 개 있고 천살은 아니지만 겹살이 하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뇌가 좋다 일단 그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임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임수와 모우관계 이거는 어제 얘기한 대로 자기의 에너지를 주는 궁리하는 일단 머리를 쓰는 그런 에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임수를 기준으로 해서 오하 또 여기 오하 이런 에너지는 나름 양생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머리를 쓰거나 양생처가 있거나 이런 구조는 수확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입니다 그렇다면 국어영어 수확 중에서 이 학생은 어떤 과목을 가장 잘할까 생각을 해보면 구조상으로 보면 일단 국리하고 양생처가 있고 그리고 오하라고 하는 오하 지장관 속에 변기정이 있어서 임수와 기토와 정화 이런 기운들이 임정기 구조가 되면 집중력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 수확 에너지가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은 어떤 에너지가 부족할까요 임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임수가 하는 역할을 생각해보면 임수는 물론 감목을 탄생하게 하죠 그렇다면 임수의 전단계는 무엇일까 일단 신금이나 또는 뭐 지지 요금이 임수에 풀려서 그 다음에 감목을 내놓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임수 입장에서는 감목에게 자기 에너지를 이렇게 쏟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런데 임수가 에너지를 받으려면 신금이나 지지 요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에너지가 적습니다 없죠 아까 1번 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을목이 성장하려면 수기가 필요하고 수기는 을목에게 있어서 을목의 성장을 돕는 에너지이죠 역시 2번 사주에서도 임수 입장에서는 물론 임수가 감목에게 감목을 낳는 그런 기운이긴 하지만 임수는 금의 도움을 받아서 목기를 내놓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금기운이 없다 그렇다면 2번 학생도 수용력이 부족하다 수용력이 부족하면 국어 과목에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어 독해를 한다고 해도 국어를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기 때문에 질문에 답을 하는데 자기 주관이 많이 개입 되어버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는 413 수능 성적으로 봤을 때 413 등급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4는 국어 이고 3은 영어 입니다 제가 학생들의 국어영어 수학 성적을 분석해 보면 국어와 영어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만 잘하는 경우는 수학이 국어하고 물론 연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국어하고 영어는 의학이기 때문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수학은 독립적인 그러니까 국어하고 영어를 못해도 수학 에너지가 높으면 수학만 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미사주는 전형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미하는 에너지 예 집중하는 에너지와 국미하는 에너지 그 다음에 양생처 이렇게 보면 수학 에너지는 강하고 구조상으로 보면 영어도 잘할 것 같은데 왜 영어는 못할까 생각을 해보면 수용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어와 영어가 주관이 많이 개입 되어서 그런 성적이 나왔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수학은 주관을 개입 보다도 일단 계산 능력이 좋고 국미 하고 머리가 좋으면 어려운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됐죠 하나의 사주를 더 소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주도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축 모신 가보 이런 구조 입니다 지금은 글자를 딱 보면 머리 좋은 간지나 조합이 보이죠 얼른 눈에 띈 구조는 신축 이 보입니다 신축 또는 사술 진해 진해 인미 이름 구조는 뭔가 급지천과 비슷하게 창의적으로 독창적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에너지 이죠 그런데 잘 보면 갑이라고 하는 이제 급살이 일단 있습니다 사유축을 사유축 상압을 기준으로 한다면 갑이 급살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1,2번의 사주와 비교해 본다면 역시 여기서도 연월일에 소기가 전혀 없고 갑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갑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소기에 도움이 필요한데 소기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갑목일관의 경우에는 소기가 없다라고 하는게 두가지 측면에서 훨씬 안좋죠 그리고 아까 수학에너지를 간단하게 소개했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 갑 갑이 모구관계 이게 양생체우관계 이고 갑 갑과 오 관계가 국리 에너지 이기 때문에 또는 뭐 정화라든지 오중의 기토 정화 이런 구조가 2번 사주와 마찬가지로 수학을 나름 잘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물론 신축이 있기 때문에 고난인도의 어려운 수학 문제도 접근할 수 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구구감옥이 약한 이유는 일단은 소기가 부족하다 그리고 갑목의 입장에서 본다면 갑을 성장시킬 소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연월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소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용력이 부족하고 문제를 자의적으로 자기 주관을 많이 개입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역시 국어성적이 안 좋고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데 그렇다고 전과목 잘한 건 아니고 머리는 좋은데 그중에서도 수학에너지는 강한데 국어에 영어에너지는 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결국 이 학생도 4, 1, 3 4와 3은 국어영어 이고 1은 수학 1은 에너지입니다 2시간에 걸쳐서 국어 과목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 이유를 소개했는데 두 강의의 요점은 소용능력이 없다면 자기 주관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같이 판단한 경우에 객관성을 잃게 되고 그러면 국어성적이 문제가 발생한다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부모님 말씀을 잘 경청해봐 그러면 국어성적이 향상될 거야 이게 단순하게 하는 말 같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수용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볼 때 지문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국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 내용을 오늘 소재로 정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